여기는 의계연이라고 모 정치인이 잠시 머물렀던 별장인데요. 보리수가 지금 한창 익었습니다. 빨개. 쉬어? 이렇게 빨간데? 네 마지막에 이 양은 따먹고. 이 양은 따먹는 게 없어. 모델이 준비해가지고. 와 너무 달다. 그쵸. 내라고. 그쵸 30초면 돼. 딸기가 딸기게 참. 보리수가 쎄 빨개야. 그럼 빨리. 바로 그 기계 아니냐고. 와. 보리수가요. 엄청납니다. 어우. 저기 앞선 저 능서를 보세요. 엄마 아름답지요. 자 보리수. 열당이 맛있어요? 응. 근데. 저쪽이 더 빨개. 와. 완전 터널입니다. 터널. 보리수 터널. 보리수 터널. 이거 봐. 이거 저걸 가져왔어야 되는데. 통에다가. 통에다가. 통에다가 설탕 넣고 와. 보리수가. 천식에도 좋고요. 그렇게 좋대요. 이거 액기수에서. 김치 담을 때 하면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요. 응. 그래 그래. 네. 와 이거 따서. 이렇게 있으면 안자 이제. 음. 맛있어 맛있어. 아우. 보리수가 대추할만해. 네? 응. 완전 대추야. 응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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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보세요. 와. 따가야 돼 이건 따가야 돼. 이거봐. 영롱하게. 세빨게. 이야. 저기도 보리수 많이 열렸을텐데. 그죠? 어디? 박상규 시댁에. 아. 다 끝났어. 거긴 끝났어요? 아. 여긴 늦었구나. 곧 이대라. 이거만 이리 늦었어. 응. 와. 이야. 이걸 두고 갈려니. 눈물이 납니다. 응. 또 따먹으러 와야지. 자. 자. 갈까요? 네. 다음을 기약하며. 가겠습니다. 우와. 가자. 그만. 자. 이왕은 열심히. 이왕은 열심히 따먹겠습니다. 가자. 가자. 가자.